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시골 저 충주 시내에서 좀 들어가다 보면 아주 호랑이가 나온다는 산골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조그맣게 짓고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 여러가지 심었는데 생강도 심고 지금 열무도 심고 왜 이렇게 저저 싹이 나왔잖아요 새파랗게 나왔잖아요 지금 저쪽에 아주 새파랗게 나왔습니다 아 저걸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어떻게 속고나야 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싹이 20일인가 20일 됐어요 20일 됐는데 이렇게 하우스 안에 이렇게 싹이 많이 텄어요 저 위에는 열무 뭐 배추 뭐 이렇게 쭉 갈았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건 열무 같아 열무 아 이렇게 이제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싹을 틔우며 싹을 싹이 크는 재미 뭐 보는 재미 이렇게 살려고 이제 퇴직하고 2월 한 말일이면 퇴직을 제가 합니다 20년 카이스트에서 27년 또 뭐 고협회 나노중압기술원에서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쳤어요 좀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정도 먹고 하니까 편안하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흙은 거짓말을 안 시켜요 뿌린 만큼 또 이렇게 거두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열무는 많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났어요 배추는 두문두문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났잖아요 보기 좋게 이게 지금 얼렁뚱땅 하우스도 얼렁뚱땅 이렇게 쳐서 씻을 씨를 뿌렸는데 아무튼 적당히 보기 좋게 났습니다 이쪽에는 좀 그렇고 이게 지금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렁뚱땅 그냥 각계목으로 이렇게 든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든든해요 흔들어도 뭐 것도 없고 대부분 하우스를 철조망이 아니라 철근을 이렇게 해서 하우스를 짓는데 우리는 그냥 준비없이 와서 아무 집사람은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따라와서 집사람 하려는 대로 그냥 하루 종일 이게 둘이 머리를 맞대서 지은 하우스입니다 웬만큼 눈이 와서는 뭐 이렇게 끄떡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흙을 만지며 이렇게 또 싸게 나는 재미 흐는 재미 뭐 따먹는 재미 뭐 이렇게 해서 남은 여생을 즐겁게 또 재미나게 살려고 이렇게 충주 시내에서 더 들어와요 주덕 쪽으로 해서 노원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아주 또 고향이 고향에 거기 제가 고향입니다 고향에 이렇게 아주 적당한 크기의 하우스를 지워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노후에 즐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한 5년 전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집을 사고 시골에 있는 집을 왜 사느냐고 하지만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노후에 이렇게 흙을 만지면서 즐겁게 살려고 5년 전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퇴직 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이제 마음만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돈 더 부르려고 애를 써서 병나고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면 뭐합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즐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모습 저는 뭐 이렇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머리를 다독거리면 아직 젊어 보이지만 나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역근TV 입니다 제 모습을 잘 안보여 드리는데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역근TV였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아멘